동대문 진학상담센터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특강을 엽니다. 입학사정관에게 듣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성록 실장을 강사로 초빙해 특강을 엽니다. 이와 함께 자녀의 효율적인 학습방법과 부모가 학습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등도 함께 강의합니다. 4월 25일 오후 7시 동대문구청 9층에서 열리며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